자 그 다음 단락이구요 자 what struck me 여기는 왓절이 사용됐죠 왓절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 struck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다 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떠오른 것은 그러니까 나에게 생각이 떠오른 것 나에게 떠오른 생각은 was that 대절이었습니다 IQ was not the only difference 그래서 이 IQ가 유일한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최고의 그리고 나의 최악의 학생들 사이에서 some of my strongest performers 이럴 때 of는 one of 뭐뭐 중에 하나에서 하는 것처럼 뭐뭐 중에 그래서 나의 가장 강력한 performer 성과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최고의 학생이라는 얘기겠죠 나의 가장 강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 중에 몇몇은 did not have stratospheric IQ score 굉장히 높은 IQ 성적을 IQ 성적을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나의 가장 똑똑한 학생들 중에 몇몇은 one doing so well 그렇게 so 매우 잘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IQ smartest는 IQ가 높다는 뜻인데 얘네 성적이 별로 안 좋았대요 자 and that got me thinking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게끔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that은 지시대명사 그것 그러니까 앞쪽의 내용 성적이 좋은 학생이 IQ가 이렇게 엄청 높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IQ가 높은 학생이 그렇게 또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이 개똥사 5형식이구요 목적어 목적격보호 원래 개똥사는 목적격보에 투부정서가 오죠 근데 요번엔 ing가 오면서 강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개똥사 이럴 때는 목적어가 목적격보호하게 하다 내가 생각하게끔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것들의 종류 그 종류의 것들 대탄화가 생략돼 있어요 너가 7학년에서 7학년 수학에서 배울 필요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들의 종류 그것들은 어렵습니다 여기는 문법적 구조를 약간 탈피를 한 거예요 자 비율 소수점 그 다음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미국 애들은 중1 때 배워요 우리는 4학년 5학년 때 한국에서 배우는데 그지 자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강력하게 펄리 강력하게 대절을 확신하였습니다 Every one of my student 나의 학생들의 모든 사람이 이럴 때 원어부는 뭐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 그래서 나의 학생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럴 때 원 사람 사람이 그 내용을 배울 수 있다라고 나는 굳건히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충분히 일한다면 이럴 때 워크는 노력하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중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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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aks